광저우 폭동 광저우 폭동 베이징 대학은 코로나 감염자가 1명 발생하자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 대해서 캠퍼스 밖으로 못 나가게 폐쇄했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확산 급증세에 독감약과 가정용 산소호흡기 사재견선도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쌓일 대로 쌓인 중국인들의 항의 시위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버에서는 사실상 삭제돼 볼 수 없습니다. 트위터 접속도 중국에서는 차단돼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하며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현재 왜 이러나 싶은 정도로 코로나 관련 정책이 매일 바뀌는 걸 반복하는 중입니다. 공산주의 특성상 위에서 아무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보니 서로 눈치 보는 중이고 유언비어도 넘쳐나서 사회적 낭비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각 도시의 무책임한 완화를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도시 이동조차도 코로나 검사와 행적 조사를 반복해야 해서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수요는 나쁘지 않은데 중국이 빨리 개방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SPR에서 3.1 위험 배럴의 방출이 있었음에도 원유 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략 비축류 방출 계획은 조만간 끝날 예정인데 중간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한 바이든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피어리대 에너지 9월 26일 저점 이후 한 달 반 동안 93%나 상승할 정도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조정을 받아서 55%로 내려왔지만 오랫동안 355%나 오른 주식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원동력은 비슷한 시총의 피어그룹과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생산량이 다른 회사들보다 거의 3배 이상 많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YGR에 투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북미에서 시총이 YGR과 비슷하거나 큰 회사 중에 더 싸 보이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애니가 YGR만큼 싸지만 성장형의 YGR이 더 매력적이고 YGR보다 확실히 더 싼 회사가 하나 있다면 PEA 정도라고 했습니다. YGR은 다른 회사들처럼 인수가 아닌 본인 자산에서 올가닉하게 생산량을 늘리는 게 큰 장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싼 매물들이 많아서 자기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산 중인 자산을 인수하는 게 더 싸고 시간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싼 매물이 없다 보니 인수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 부채 증가나 증자로 인한 주가 희석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PEA는 생산량 증가가가 매력적인 YGR과 비교해도 시총은 더 낮으면서 생산량은 3배가 넘습니다. 천연 가스가 원유보다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고 마진도 낮기 때문에 PEA처럼 가스 생산량이 84%로 높은 곳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3분기는 비용 증가와 서플라이 체인 문제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대부분 회사의 생산량이 2분기보다 줄었습니다. YGR 역시 3분기 목표 생산량이 기존 가이던스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리퀴즈 함량이 2분기보다 5% 늘었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 걸 약간 상쇄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IPO는 2분기보다 전체 생산량이 5% 늘었지만 천연 가스 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YGR과 IPO의 천연 가스 생산량이 비슷해지면서 둘 다 점점 리퀴즈 천연 가스 반반 회사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스 함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이 압도적인 PEA가 그동안 극도로 낮은 가격을 유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9년 전부터 캐나다 동부의 골드보로 LNG라는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에 매진해왔습니다.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이해되는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는 소형 회사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1빌리언 달러를 요구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니 투자자들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았습니다. LNG 수출을 본인 가스 자산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작 본인 자산은 캐나다 서부에 있는데 말이죠. 홍보 목적이거나 꿈은 크게 가질 수는 있지만 누가 봐도 스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최종 투자 결정에 필요한 주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저절되었지만 CEO는 여전히 LNG 수출 터미널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며 국가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EO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니 투자하기 찜찜할 뿐더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게 그동안 저평가의 이유였습니다. 시청 대비 부채가 많다는 YGR이나 BNE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 4분기 생산량과 이번 3분기 생산량을 비교하면 하루 8,800 BO이나 줄어 있습니다.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해증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올해 해증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3분기부터 그나마 해증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9개월 동안 실현 가격과 벤치마크 가격을 비교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 제품 중에 하루에 1,312톤 정도 생산하는 유황은 로얄 더치 쉘과 5년 동안 낮은 가격의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현재 시장 가격 대비 겨우 12% 정도 금액에 팔고 있습니다. 유황은 올해 최고 가격이 600달러도 넘은 적이 있는데 쉘과의 호구 계약은 앞으로도 3년 더 남은 202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낡은 자산이 많아서 ARO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 타격이 컸지만 생산량이 깡패라고 제품 가격이 올라오면서 올 한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맛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앞으로 해증 상황이 계속 개선될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비용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쉘 회사들의 높은 감소율이 생산량 차질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TEA의 기본 감소율은 8%인데 업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들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가스 처리 시설을 3개나 보유하고 있고 세금 크레딧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비용 상승과 작업 지연을 이유로 올해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수정하였는데 TEA는 반대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면서 비용은 줄고 수익은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수정했습니다. 송유관 정비 기간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캐나다 AECO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TC 에너지의 NGTL 송유관 확장 공사도 내년 말에 끝나고 2025년 LNG 캐나다 사업이 시작되면 서부 송유관 용량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PEA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부채가 많고 내년 10월에 부채 상환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내년 만기 채권을 재융자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355%나 올랐고 부채가 시총의 83%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상당할 거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치 상황상 그것도 동부의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직도 LNG 터미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타령을 하는 경영준도 믿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량 면에서 북미에서 비슷한 시총이거나 더 높은 시총의 회사 중에 이 회사보다 저평가인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빅 리스크 빅 디턴의 표본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동성을 견딜 깡도 없으면서 리스크가 큰 주식에 손대고 찡찡거리는 분들이 많은데 리턴만 기대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빈티브 올해 해증이 가장 안 좋았던 회사였습니다. 올해 해증만 보통이었더라도 부채를 거의 다 줄이고 FCF 머신이 되었을 건데 아쉬운 주식입니다. 부채가 많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해증 상황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재 부채 레버리지는 0.9배 정도로 줄었습니다. 오브이브이는 퍼미안 생산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퍼미안 자산은 크지 않습니다. 핵심 자산은 캐나다 몬트니의 천연가스 유전이고 몬트니에서 가장 좋은 유정을 오브이브이가 싹쓸이했다고 할 정도로 입지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2025년에 완공될 LNG 캐나다 사업을 앞두고 몬트니 지역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오브이브이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캐나다의 송유관 용량 문제로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컸었는데 다행히도 오브이브이는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 AECO 가격에 노출된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업계의 3분기 트렌드가 비용 상승과 생산량 가이던스 축소인데 오브이브이는 몬트니의 우수한 생산량 덕분에 다른 회사에 비해 가이던스 변동이 적고 오히려 전체 생산량은 약간 늘었습니다. 내년에 해증이 많이 개선되면서 좋은 일만 남아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후에 나온 스코시아 뱅크 TD 뱅크 그리고 내셔널 뱅크의 자료를 보면 예상한 정도의 실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피어 그룹인 EUG, FANG, PXD 등이 배당 위주로 주주환원을 하는 데 비해 오브이브이는 자수주 매입을 한 번 더 연장하면서 여전히 본인 주가가 매우 싸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3분기 끝나고 부채가 3.6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부채를 목표치인 3빌리언 달러 밑으로 낮추는 내년 1분기쯤이면 주주환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제품 가격에 따라 주주환원 규모가 결정되겠지만 연간 15% 내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브이브이의 내년도 EV DACF가 약 3배인데 캐나다 피어 그룹이 평균 3.7배 정도이고 미국 피어 그룹은 평균 5.2배 정도인 걸 보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인덱스에 언제쯤 진입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기회가 되면 논코어 자산인 베켄이나 유인탄은 언제든지 팔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브이브이는 시총이 10빌리언 달러 이상의 대형주 중에 가장 저평가로 보입니다. 물론 소형 회사인 YGR의 내년도 예상 EV DACF가 1.7배로 훨씬 좋지만 주가 움직임은 주주환원을 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대형회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증가나 생산량 미세 하나가 작은 회사에는 크게 작용하지만 대형회사에는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면에서 대형주식을 포트에 넣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총과 거래량이 있어야 큰 기관들이 들어오기도 유리합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저는 현재 옥시는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주가에서 신규로 진입할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형님이 주가 하락을 바치고 있다는 매력이 있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거라는 점과 인지도가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펀더멘털 상으로 다른 저평가 주를 두고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버핏이 옥시를 인수하려고 하겠지만 비싼 가격에 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이미 그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주주환원의 진심인 회사로 내년도 주주환원 규모에서 OVV VET와 함께 기대되는 주식입니다. 올해 해증으로 고생했다는 점이 OVV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총에 VET가 유럽의 횡재세와 그에 따른 4분기 자사주 매입 보류 등으로 주가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VET의 대체 주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WTI를 75달러,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 AECO를 5달러, TTF 유럽가스 가격을 32달러로 놓고 VET가 내년도 횡재세로 400밀리언 캐나다 달러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CPG의 내년 FCF 수익률이 VET보다 높게 나옵니다. 단지 실제 횡재세는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VET의 현금 흐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내년도 TTF 가격이 32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VET가 현재 상당히 좋은 대형 매물을 시장에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년도 FCF 수익률을 떠나서 회사 전체를 두고 장기적인 업사에 드는 VET가 CPG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올해에만 배당을 4번이나 올려주고 특별 배당까지 선보인 CPG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스마트 샌드, 쉘 가스를 시추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레킹 공법을 한국말로는 수아파 재법이라고 하는데 모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래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상장된 회사는 S&D나 US 실리카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규격에 맞는 질 좋은 모래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유전지대에 모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물리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들 업체는 코로나 대회인 시절에 시추 작업이 줄어들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인 2017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의 최대 유전지대인 텍사스 퍼미안 쪽에서 모래 광산이 많이 개발되면서 하이크러시나 슈피리얼 실리카 샌드 같은 주요 업체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LPI는 본인의 유전 근처에서 모래 광산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송비 상승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업체들은 부담이 컸을 겁니다. S&D는 하이크러시가 망하면서 2020년 이후 폐쇄되었던 블레오 광산을 올해 3월에 6.5밀리언 달러에 사들였는데 그 자산은 6년 전에 하이크러시가 75밀리언 달러에 사들였던 자산이었습니다. S&D의 CEO는 인수 자산이 캐나다 국립 철도 노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시추 작업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S&D도 노던 화이트라고 불리는 미스콘신 서부와 남서부의 모래 광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 저장 시설과 물류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S&D는 올 들어 미국 전역의 원유와 가스 시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올 3분기 판매가 41% 증가했고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EO는 업계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격도 올라오고 시장이 타이트하다면서 미래 전망을 밝게 봤지만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났던 모래 광산의 개발 붐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용량을 늘리기보다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마진을 늘리는데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S&D의 3분기 세일즈 볼륨은 2분기에 비해 살짝 줄어들었지만 가격 상승으로 매출과 마진은 증가했는데 특히 마진의 상승률이 돋보입니다. 시추 활동 증가와 함께 매출은 점점 개선될 것 같지만 늘어나는 물류 비용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이 겨우 93밀리언 달러의 초소형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은 극심할 걸로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칸이 겨우 56밖에 날개REY 칸이 겨울 40분 buildings 지금 오늘만의 femoral insurance 카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